2022년 sbs 연예대상 후보군이 나왔습니다. 일주를 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대상을 받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는 그 사람의 운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본체와도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후보인 김종국 일주를 보겠습니다. 김종국씨는 정미일에 태어났습니다. 정아가 식신인 미토를 품고 있죠. 올해는 이민년입니다. 정아에게 임수는 정관입니다. 정관은 상을 받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목은 정아에게 인수가 되죠. 그리고 김종국 사주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임미기문관살인데요. 임미기문은 예술적인 감각을 굉장히 정폭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그런 힘이 작용하여 2022년 연예인으로서의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더불어 상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대단히 많이 작용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지석진씨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진씨는 경자일주입니다. 올해가 이민년이죠. 경금액의 임수는 식신입니다. 임목은 변제이죠. 식신이 가지는 또 강한 힘이 있습니다. 식신 또한 상복을 불러오게끔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경금액의 임목은 변제입니다. 지석진씨는 올해 식신에 강한 힘을 작용하여 2022년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기량을 발휘하지만 변제 역할 또한 크게 합니다. 그리고 임목, 지장간에 있는 병화가 평간입니다. 평간의 작용이 조금 미흡해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식신에 강한 힘이 상복을 불러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유재석씨 사주입니다. 유재석씨는 정축일에 태어났습니다. 정아에게 임수는 정관이죠. 유재석씨도 상복이 강하게 있습니다. 임목과 축토를 보면 당하살입니다. 그리고 정아에게 임목은 인수이죠. 정인이죠. 유재석씨는 상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에 동료들에게 상을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강하게 있습니다. 유재석씨는 어쩌면 당하살에 살기 작용을 동료 연예인들에게 나눔으로써 그 살기 작용을 면하고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3명의 연예인 대상 후보진을 두고 일진으로서 어느 분이 상복이 가장 많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종국씨 기대 좀 하시고 계시죠? 김종국씨는 대상을 받게 되면 오만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뒤 자신의 오만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경손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유재석씨 올해는 상을 두루두루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